안녕하세요. 한솔 지붕공사입니다. 이번 현장은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단독주택인데요. 테두리에만 지붕이 있는 구조, 대수리 주택입니다. 옥상 바닥은 우레탄 방수 공사를 해도 계속되는 누수로 인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칼라강판 지붕공사를 선택하셨습니다. 지붕공사를 진행할 때 난간보다 높게 설치할 경우 불법적인 건물이 될 수 있어서 한쪽 난간을 철거하여 형지붕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.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칼라강판 지붕공사로 해결하시면 됩니다. 지자체마다 지붕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확실한 답변은 건축과 공무원과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한번 시공으로 30년 이상의 방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한솔 지붕공사와 함께 누수 걱정 없이 평생 AS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한솔 지붕공사와 함께 누수 걱정 없이 평생 AS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감사합니다.